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도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느니 점잖으신 도련님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울리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이를 생각하니 아니 먹 먹 흉중히 닦다 버려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늘은 이유로 볼까 철을 다려가자오니 부모님이 꿀중이여 철을 두고 가자오니 그 버그가 없는 그 처사에 그 흥당을 찾아 겨를 할 것이니 사세가 난 철없구나 사세가 난 철없구나 길본단 줄 모르고 그냥 문천을 당도하니 그때여 향단이 요염성성하게 상해 봉선화에 물을 두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땅 밑에 계기성과 분해들어 기침소리 오신 안주를 알겄더니 오늘날은 위기를 놀래시라고 가만히 오시니깐 그때여 춘향 고친 도련님들을 야구 밤잠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치고 일어서며 허리 사이오시네 남돈사이가 이리 얼엿뿐가 밤잠을 다 뿐만은 하지 못 보아 하니 오세 사토자제가 형제분만 되면 테리사이네가 걱정하지 한 분 되니 이럴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업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춘향이 넌 도련 도련님 뭘 드릴냐고 그 흠 낭에 수를 놓다 단순어 집안이 오여 삼굳 웃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허는 말이 수세기 반면 언니 이게 웬일이오 던질 짱 없었으니 방자가 병들었소 어데소 손님 왔소 할성 할성으로 이러시오 사또께 구중을 들으셨소 누가 내 집에 다니신다 대담을 들으셨소 약주를 과금 허여 정신이 혼미연가 뒤로 돌아가 호드랑이 손을 놓고 꼬꼬꼬 질러 보아도 몸도 꼼짝하니 호네 춘향이가 무색 무색 거여 들어 올라 다 지며 내 몰랐소 내 몰랐소 내 몰랐소 두려워 짐소 내 몰랐소 도련님은 양반이여 수영사는 천인이라 장북관 자정어였다 버리는게 옳다고 나를 때려하고 나를 고고 하시든니 송모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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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 송 모르는 니의 집으로 늦게 오네 변지 없네 자 사랑한 왜 이 희희로 오직 보기가 싫어서 듣기 싫어하는 말은 더 하려도 쓸데가 없고 보기 싫어 어느 얼굴 더 보아도 평대로 그러지 나는 건넌방 보니 흑에 가지 빛빛이 마득 이뤄서 그러지 도련님 기가 막혀 가는 준양을 부여잡고 태안거라 태안거라 이 이 이 손을 찢으시오 내가 비쳐 말을 못 도련 나 손 모르면 말을 말아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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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